멤버 박스는 멤버의 프로필! 안녕하세요 인트윗의 임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누입니다. 저희가 컴백을 정말 바로 코앞에 두고 그래서 서로의 케미를 좀 알아볼 겸 셀프로 프로필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케이 오케이. 틀리면 표정 일 그려주세요. 표정님.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왜죠? 시끄러워. 내가 생각하는 멤버의 매력 포인트는 몽글몽글한 반짝반짝도 아니고 몽글몽글 이게 뭐예요? 입이요. 회복이 너무 많아서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나? 근데 우리가 여행을 못 가봤으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어디로? 유럽 아니면 유럽. 아메리카. 아메리카. 오케이. 셀프 샷. 이게 언제지? 형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곰돌이 앞에서 찍은 게 있어요. 몇 년 전이죠? 3년? 3년 전. 3년 전. 어렸을 때라니요. 나는 3살 때 얘기하는 줄 알았네. 3년 전 곰돌이와. 이거 바로 나오지. 치킨. 하나 더 씁니다. 굴, 치킨, 볶음면. 잘 알고 있구만. 또렷한 동공. 또렷한 동공. 또렷한 동공 뭐죠? 동공. 오케이. 홍채. 강박. 홍채 줄어든 이완과 수축이 강렬했다. 이런 만큼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가 인정하지 못하면 나를 쓰는 거야.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까요? 없으면. 없지? 오케이.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멤버에게 보내는 남은 2018년 응원 메시지.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몇 달이 남았어. 2018년 끝나려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는 일. 그리고? 대박나시오. 대박나시오. 오케이. 오케이. 2인표 치고 되게 너무 남전하게 썼어. 너무 남전해. 난 더 강한 걸 생각했었는데. 자 그러면. 난 받아들이겠어. 자 그렇다면. 저희 차례입니다. 오케이. 멤버의 이름은? 영어로 써주세요. 아직도 알지네. 오케이. 멤버 생일. 구. 네 윤다입니다. 9. 0. 8. 1. 4. 1. 4. 6. 4. 6. 2 중에 1 빨리 골라. 제가 왜 골랐나요? 제가 골랐라고요? 9. 0. 8. 4요? 1. 6인가? 짝수랑 헷갈려. 9. 0. 0. 1. 4. 4. 4. 4. 5. 5. 5. 6. 5. 형은 말 많아 너도 말 많아 형보단 저거 아니 너 모자 똑같아 어 팀 내에서 멤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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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내에서 멤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애교 담당 언제부터 애교 담당이에요? 애교 담당! 애교 담당! 나 애교 담당 어 그럼 네가 나한테 여행을 가자고 했으니까 나는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거야 로컬푸트 현지 음식 저희 얼마 전에 티셔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임표 군이 저는 손을 사용해서 뭔가 포인트를 줬었는데 임표 군은 딱 그냥 눈빛으로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머릿결이 너무 머리결을 잘라와서 공개할 때 아 이제 또 샴푸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너 흑백 사진이어서 너 머리 색깔 안 나왔잖아 그때 찍었던 색깔이랑 좀 많이 지금 다르긴 한데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임표를 인정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나요? 딱 하나래요 딱 하나 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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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표의 모공은 여기 머릿결 나오고 여기 모공 나오고 거의 지금 모공 그리고 피부 피부가 진짜 좋아요 화사하지 않나요? 잠시간 녹취려도 품위로 일치하는 입 임표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는 넘겨 내가 더 잘하는데 네가 더 잘한다는 말이잖아 은은하게 가자 은은 얼마 전부터 저에게 계속 치실을 찾더라고요 형 치실 있냐는 거 형 치실 있어 치약도 아니고 치실이야? 듣고 싶은 말이잖아 요즘 막 내가 이런 게 안 풀린다 뭐 이런 거 정보로 온 줄 저 머릿결이 아 머릿결 머릿결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되게 제일 좋은 에센스를 하나 알아요 그건 제가 쓰고 있는 거 맞네 맞아요 김표야 발발 2018년 동안 나 이거만 발라야 되는 거야? 어 꾸준히 발라 헤어 에센스 마지막은 훈훈하게 인투잇 대박나자 콜 마마 나가야지 이번에 대왕 마마? 대왕 마마 대왕 마마 오케이 이렇게 인호가 쓰는 이플립 프로필 끝 끝 대왕 마마 그리왕 마마 이럴